세인지는 왜 말이야? 세인지! 헤어질 저녁의 노을처럼 아니 아니 일본에서 사는 제일 돈 벌어요 외에만 지키고 있어도 외면 나오지 않으면 그런 거 치면 역시 안 되니까 치마저고리도 일어나고 우리말도 지키고 나가야 하죠 하킴다 어버이 적은 너의 거구나 우욕이 적은 너의 거구나 이 뼈는 너의 거구나 이 뼈는 그 뼈는 그 뼈는 그 뼈는 이 뼈는 그 뼈는 그 뼈는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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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찾아오십시오. 여기는 동무들의 영원한 공격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